아 여보세요? 집이냐? 어 오빠 내가 지금 정신이 없거든 나중에 다시 진정해 물건 내가 처분했어 뭐? 내가 알아서 처분하라면서 네가 그랬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아니 됐어 물건값은? 아 내가 지금 사정이 좀 급하거든 상황 좋아지면 네 목 챙겨줄게 오빠 내가 지금 급하게 연락할게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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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오빠 비싼거에요? 음 비싼거야 신고 안해요? 안해 같은 식구라서? 음 욕해도 돼요? 그럼 미욕도 하니? 안 하는데 오늘은 막 하고 싶어요 왜?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